안녕하세요 3d운전교실 제작자 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업데이트 하고 나서 오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께요 어떤 오륜지 자 이 상태에서 카메라 모드 바꾸는 상태에서 사람을 내려볼게요 야 뭐야 안보여 비행기 내리겠습니다 자 내렸는데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가 마인크래프트 에요 로블록스 뭐야 이거 그림자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으 차 그림자도 봐요 야 왜이러냐 그림자 그림자가 8비트 인데요 아 이 오류 제가 고쳤습니다 고친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지금 그 오류를 고치고 돌아왔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아까처럼 자 이렇게 가다가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이쯤에서 세우고 차에서 내려보겠습니다 내려 그림자 좀 보자 제발 제발 아하 그림자 고쳤죠 아 이것뿐만 아니라 또 오류가 있었는데요 여자 여자로 바꿔 볼게요 여자로 바꾸면은 여자의 그림자가 머리 머리통 그림자가 없었어요 근데 머리통이래 아무튼 머리카라 머리 그림자가 없었는데 그것도 고쳤습니다 어우 무섭더라구요 막 머리가 없으니까 네 여러분 요거 고쳤구요 업데이트 나중에 하면은 요렇게 쓰실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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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